도착. 광태야. 이광태. 익었네, 익었어. 저 왔어요. 죄송해요. 저 때문에 이러는 줄 알고. 김치 냄새 나서요. 그새 익었네요. 들어와요. 다 익었어요. 의도한 거 아닌가? 들켰다. 봤어요? 뭐 아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고. 또 시작이야. 봤어요 안 봤어요? 꼴랑 바지 하나 입으면서 비실대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지 뭐. 다시 보여줘? 봐요 그럼. 누가 사양할 줄 알고? 졌다. 제가 원하는 대로 갖고 가요. 원하는 대로 갖고 가요.